이 게임은 스팀에서 지금 1,1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1,100원이면 살 수 있고요 모바일 게임 같은 종류인데 아주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아직 많이는 못했는데 그냥 위아래로만 누르면 돼요 아주 쉽죠 매우 쉬워 보이는데 이게 계속하면 약간 착시 영상이 와서 눈이 아파요 이런 게임인데 이게 착시 영상 진짜 이게 막 보기에는 개 쉬워 보이는데 님들 이거 왜 못해요 이러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어느 순간 착시 영상이 오거든요 눈이 아파요 이게 물결이 움직여서 그러는가? 잘못 보신 겁니다 별 먹고 다시 시작하려고 별을 모으면 나중에 캐릭터 살 수 있거든요 난 서핑 타는 할아버지 간다 후쿠 선장같이 생겼지만 아주 카와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안 돼 99점 좋아 100점을 넘겨보자 별을 다 먹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한번 내려가보죠 저 토끼놈 날 낚았어 저 토끼가 날 낚았다고 이거 쭈꾸마다 8시 반에 전화데이트 할게요 아 찔러 죽음 채팅보다가 죽었어 여기 채팅창이 위험한갑니다 님들 채팅을 보면 물론 말을 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게임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숙소 핑계 지렸고 좋아요 잘 먹고 있어요 죽을 범봉 죽어버렸잖아 다시 한번 가보죠 서핑보드 노래 너무 신나지 않아요? 나만 신나나 이 노래 처음에 이거 뭔 게임이야 했는데 노래가 너무 신나는 거야 뭔가 그래서 계속하게 되더라고 이게 대전도 되더라고요 대전을 해봤죠 멍청이 다시 해봅시다 이거 말고 이게 할아버지 캐릭터라서 안되네 제가 다른 캐릭터로 해볼게요 이거 내가 샀거든요 별을 열심히 모아서 샀으니까 핫핑크 비키니를 입은 친구로 해보죠 캐릭터 지렸고 아무 잘못 없는 캐릭터한테 핫해버리기 핫해버리기 좋아요 방금 못 들은 겁니다 못 보셨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별 먹으려다 별 먹으려다 죽을 뻔했잖아 별 먹으려다 죽을 뻔했잖아 별의 눈먼저야 재밌들 별의 눈이 멀었어 가만히 비켜줄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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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하 하하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휴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망청이 별의 눈에 멀었어 또 하 이렇게 별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별의 눈먼저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셨죠 어 어 먹었어 먹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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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별의 눈먼저 별의 눈먼저 할 뻔 했어요 지금 먹몬님 1도하기에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별을 위험해서 별풍선을 쐈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위험했네요 저기 마이구가냐? 나면 저기서 계속 죽는 것 같애 좋아좋아 가요 간다 호이 호이 하이 하이 허 허 허 하하하 왜 인가 이유가 뭔가? 좋습니다 절대 전화가 와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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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왔습니다. 엄마가 저녁은 잘 챙겨 먹냐고 전화를 하신 거더군요.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다시 가봅시다. 아 손 간지러운데? 큰일 나 보다. 쟤 지금 왼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손감지러워서 손 긁고 있느라? 망하였다. 호오오잇! 뭐 대전도 있더라고 이게? 대전 모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어제 춘향이랑 두 판 해봤지? 마음이 아프게 내가 춘향이의 99원을 뺏어갔어. 왜 저게 마의 구간이지? 왜 이렇게 저게 못하겠지? 뭐 꼈어 저게? 뭐 꼈어 저게? 오 별 다 먹었어! 별이 다 먹으면 그렇게 빨리 죽던데? 설마 빨리 죽진 않겠죠? 그럼 안 될 터인데 그래 어쩐지 별을 잘 먹더라니 멍청아 어쩐지 별을 잘 먹더라니 그래 어쩐지 아 큰일 났다 또 별을 잘 먹었어 아니 이번에는 잘 먹을 수 있어 왜 이렇게 별이 많이 나오죠? 왜죠 왜죠? 왜일까? 왜지? 어쩐지 잘 가느라 어쩐지 잘 가느라 멍청아 멍청아 다 먹었어 안돼 별을 다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왠지 저세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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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먹으면 안되겠어 흠 아악 아악 심리 아닙니까 왠지 저거는 꼭 먹고싶고 어?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왜이렇게 또 잘먹는겨 헉 온다 온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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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이군거 아니야 저기 뭐 꼈어 저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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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ㅔ crack 아악 아악 네밸 잘 먹는 것 아앙 spiritual 상황 크흠 으아아아這些 line 91이 한개야 99 어떻게 찍었어 저건 아하하 아니100 좀 찍어보자 ㅎㅎ 어떻게 찍지? 아니 근데 님들 진짜 이게 변명이 아니라요 착시현상 와요 눈이 아프거든요 진짜 착시현상이 너무 힘들어요 막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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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많이 놓쳤어 많이 놓쳤어 제발 하나님 별 안됩니다 100점 됐다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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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독해 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